탈모 증상 고민하지 말고 감으세요! 차원이 다른 샴푸 각턱보예요 볼리젠 샴푸 효과 없어 누가 효과 없대 얇아 부족해 비었어 지금 쓰는 거 이건 다 씻기지 이 씻기야 샴푸가 당연히 씻기지 이 씻기야 샴푸 말고 탈모에 좋은 성분이 두피 속으로 못 들어가 물에 다 씻겨 그럼 닥터포에어 볼리젠 샴푸 탈모 완화 성분을 두피모공의 2,500분의 1로 줄여서 두피 흡수 흡수율의 차이가 곧 기술력의 차이 탈모 완화 샴푸는 닥터포에어 폴리젠 샴푸 오늘부터 만나봐 땡큐 닥터포에어 올해부턴 잘 나와보자 닥터포에어 영어 샴푸 영어쌌푸 영어 샴푸 감사합니다.